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천연수월 선거무효소송부터 그동안 꾸준하게 대한민국의 선거 무결성 문제를 교명해온 권오용 변호사가 공병호TV와의 인터뷰에 소개한 직접 채만 이야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의 공통점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인간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과학인 통계학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사전투표 조작이 선거 데이터와 재건표 과정에서 실물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의욕 수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현재까지 의심받는 것이 바로 비밀투표를 침해할 소지가 강한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위조투표지 제조에 충분히 아동될 가능성이 있는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사용금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많은 언론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 문제점은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현재 3구 대선의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비밀투표를 침해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국민들의 개개인의 투표 성향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두구로 활용될 수 있는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문제는 4.15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건과 관련해서 현재 12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대법원이 이를 문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QR코드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사용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시하는 일렬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되며 바코드에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렬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안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바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QR코드 사용 금지 바코드 사용 이런 소위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전문가드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법원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요구하는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을 사실상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도 11월의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도 11월 1일 날 대법원 제1부의 재판장 박정화 주심 노태학 김선수 오경미가 일렬번호의 숫자와 함께 알파벳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회 관리 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회계 망측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대법관들이 법을 배운 사람인지 아니면 선관위의 서초출장소 직원들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논평은 이 같은 대법원 1부의 판결은 인천연수월 선거 무효소송부터 참여한 권오영 변호사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장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qr코드 사용 판례가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통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법조인들도 그동안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처리된 그런 판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을 위반한 판결을 대법관들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대법관들은 신이 아닙니다. 대법관들은 법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어기는 판결을 감히 대법관들이 내린 겁니다. 대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사람들이지 선거관리비원회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판결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선거에 관한 정치인들이나 대법관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현재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와 법원을 이용해서 선거법 자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을 대부분 앞으로 고쳐버릴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투표 용지의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선거 때마다 자신들이 정한 국민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정한 특정 후보의 목표 득표율에 맞춘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어느 것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심과 의혹 불법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전투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집권 세력이 장악하고 관리하면서 자신들이 당선시키려고 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을 위해서 qr코드를 찍은 사전투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자유국가의 선거인지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의 선거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의 선거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 도무지 저는 틀린 점을 무엇인 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상국가는 아닙니다. 대법관리를 선거관리변의 하수인처럼 혹은 대변인처럼 그렇게 판결하는 사회가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헌법이 무너질 것이고 체제가 무너질 것이고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이 무너질 것이고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것이죠. 한 공동체가 서로 약조한 가장 중요한 계약인 선거의 공정성을 일으키 훼손하는 일에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정말 이 사회가 갈 때까지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이나 대법관들이나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기대할 수가 없으면 국민들도 그냥 그걸 수긍하면 노예로 사는 거죠. 노예로.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결정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그냥 선거에 나가서 표 넣고 그런 결정은 다른 데서 다 한다는 이야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